북한이 2일 분단 이후 처음으로 동해상 북방항계선 이남 우리 우리 영해 근처로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그간 해안포와 방사포 등을 북방항계선 이남으로 쏜 적은 있었지만 탄도미사일을 쏜 것은 사상 최초인데요. 북한의 도발 수위가 점점 공세적으로 치닫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도 북방항계선 이북 공해상으로 대응 사격을 하면서 맞섰습니다. 한편 탄도미사일 발사로 경북 울릉군 일대에 공습 경보가 발령이 됐는데요. 적절한 상황 안내와 행동 요령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울릉군 주민들이 대피할 곳을 찾지 못해서 혼선을 겪었습니다. 북방항계선 이남으로 탄도미사일을 쐈다는 이 소식 많은 분들이 참 놀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일인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어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세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북한은 아침 오전 6시 51분쯤 평안북도 정주시와 피연군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탄도미사일 4발을 최초로 발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시간 뒤인 오전 8시 51분경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추가적으로 발사했는데요. 이 중에 한 발이 동해 북방항계선, 그러니까 NLL 이남 공해상에 떨어졌습니다. 공해상이기는 하지만 영해가 기준선에서 약 22km 정도 떨어져 있다는 점을 고려를 하면 영해에 대단히 근접해서 탄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9시 12분쯤부터는 동해상과 서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지대공 미사일로 추정되는 10여 발을 추가로 발사했습니다. 정리하면 북한은 NLL을 넘어온 한 발 등 탄도미사일을 비롯해서 최소 17발 이상의 다양한 미사일을 이날 서쪽과 동쪽 지역에서 발사를 한 거고요. 발사 시간과 장소 역시 다양하게 분포했다고 합동참모본부는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도 북한군 도발에 비례해서 대응했는데요. 합동참모본부는 F-15K, KF-16의 정밀 공대지 미사일 3발을 동해상 NLL 이북, 북한이 도발한 미사일의 낙탄 지역과 상응하는 공해상에 정밀 사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일 방향이 울릉도 쪽이었기 때문에 울릉군의 공습경보가 발령이 된 건데 주민들이 놀랐고 당연히 어디로 대피할지 몰라서 혼선이 빚어졌다고 그러던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대응이, 군청의 대응이 적절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공습경보는 이날 오전 8시 55분쯤 처음으로 발령이 됐습니다. 그런데 울릉군은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리고 25분이나 지난 이날 오전 9시 19분쯤 부랴부랴 주민들에게 대피 안내 문자를 보낸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특히 오전 9시 43분이 돼서야 이게 훈련이 아니라 실제 상황임을 알리는 방송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은 첫 번째 공습경보가 울리고 난 뒤에 45분에서 50분 정도가 지나서야 이게 실제 상황임을 알게 됐다는 건데요. 이렇게 울릉군이 우왕좌왕하는 동안 정작 주민들 대부분이 공습경보를 듣고도 실제 상황인 줄 몰라서 대피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주민들 대다수가 울릉군의 방공호 위치를 전혀 안내받지 못한 것으로도 전해졌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울릉군청 직원들은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리자 군청 내 지하시설로 긴급하게 대피를 했다고 하고요. 정작 주민들에게 필요한 조치는 제대로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우왕좌왕하고 당황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만약에 실제로 이렇게 공습경보가 울리면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네, 행정안전부에서 국민재난안전포털을 통해서 공습경보 상황의 행동 요령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공습경보라고 하는 것은 곧 적이 공격을 하거나 적이 공격하고 있을 때 울리는 경고 사이렌입니다. 공습경보가 울리면 지하 대피소로 이동을 하셔야 되고요. 또는 공격을 막아주는 지형지물로 신속하고 질서 있게 대피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몸을 보호하셔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일상생활 중에 대피 장소를 미리 알아두면 좋겠죠. 스마트폰의 앱 안전디딤돌에서 내 주변 대피소를 미리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공습에는 지하시설이 안전하고 화학 무기로 공격을 당하는 경우에는 높은 곳이 또 안전하다고 합니다. 극장과 백화점 같은 다중이 밀집한 시설에서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손님을 대피시켜야 되고요. 운행 중인 차량은 가까운 빈터나 도로 우측에 정차를 하고 승객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시켜야 됩니다. 또 민방위 대장과 지도요원, 교통경찰관은 주민 대피를 유도하고 운행 중인 차량을 통제하는 조치를 실시를 해야 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